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결혼 이후에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부부가 되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혹시 주례하는 것 같다? 주례사 같다? 그렇게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도 역시 바뀌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자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갖게 되면요 결혼을 하려는 생각들을 대부분 가졌어요 군대 다녀와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교적 전통화에서는 남자의 경우 나이가 차면 반드시 결혼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어요 설교하는 저는요 제가 구의학번입니다 구의학번 92년도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중반 중후반에 직장에 들어가면요 대부분이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려고 배우자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남도 갖고 거기에 여러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여서 예전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결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졌어요 즉 특별한 독신주의가 아니면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걸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성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청년들이 소위 좋은 일자리를 갖기도 힘들어졌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청년들조차도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대학병원에 가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낭 여러분 담낭이 뭔지 알아요? 쓸개입니다 쓸개 저는 쓸개가 없는 남자예요 쓸개가 없는 남자 쓸개 여러분 제거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 교회가 하도 바빠가지고 제가 뭐 다른 날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추석 전날 수술을 받았어요 추석 전날 추석 연휴가 여러분 며칠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도 추석 전에는요 다 여러분 퇴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병원비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환자들이 아니면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퇴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남나 봐요 굉장히 바쁠 때는 바빠도 이제 추석 연휴다 보니까 바쁜 응급환자들도 있긴 있겠지만 시트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좀 한가해졌어요 몇몇 간호사들이 제가 목휘자인 걸 알고 저에게 막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 제가 그때 수용노 교회 부목사였거든요 청년들 반 몇 천명 나오니까 거기 가면 혹시 결혼할 수 있지 않냐고 결혼할 수 있지 않냐고 무슨 말인가 제가 들어봤더니 그 당시 제가 있던 병원이 고신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대 병원이니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간호사들도 목사님 그러면서 서른이 넘은 간호사들이 여기에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수백 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자신은 뭐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작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 결혼하고 싶냐 결혼할 거냐라고 했더니 또 이제 마음이 반반인 거예요 목사가 가서 진짜 뭐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할 마음으로 막 다가갔더니 아 또 그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호사라는 여러분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청년들조차도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즉 주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겨서인지는 몰라도 점점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인 한국의 사회동향 2018년을 보게 되면요 동동여자대학교 여성학 교수인 송승영 박사는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주제로 아티클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자료예요 이 글에 따르면 1998년 자료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미혼남녀 모두에게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대단히 가문소화가 있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자막을 보시면요 1998년도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긍정도 미혼 남성은요 73.4% 73.4%가 결혼에 대해서 미혼 남성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미혼 여성은 52.5%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긍정적이었죠 긍정이 훨씬 많았어요 부정보다 그런데 2018년도 이 통계를 보게 되면요 20년이 흘렀는데 미혼 남성 가운데 결혼에 대한 긍정도를 보인 사람이 36.3% 여성은요 22.4%밖에 되지 않아요 즉 이제 한국 사회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미혼 남녀가 많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문이 통계청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교수님이 작성한 통계 자료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일리가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제 결혼해야 될 텐데 우리 인서경제는 좀 해보셨어요? 결혼? 아직? 결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결혼에 대해서 성정적인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야기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고 뭐 이게 아닌 것 같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창세기 일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늦은 6일째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장에 보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6일 동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째 가장 늦게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다른 것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오직 인간만큼은 한 장을 할애해서 창세기 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 2장은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2장 18절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여우와 하나님이 이르시 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아니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표현을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감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입니다 결혼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물론 성경은 예외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독신을 부정하시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고림도전서 7장 7절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바울이 고림도교의 성도들에게 독신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도 독신이었지 심지어는 완전한 인간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술인조차도 독신으로 살았지 그렇다면 나도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결혼하지 않았던 전눈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눈사님들은 보통 다 결혼하잖아요 여자 전눈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바울 사도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자신도 독신으로 살고 있노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친해지니까 처음부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여러 번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전눈사님이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정말 닮으려고 독신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으니 본인도 그리 살겠다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당시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독신으로 살도록 권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바울 자신도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보금전파 사명을 되도록 빨리 완수하고자 할 이유예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 당시도 여러 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보금전파에 대한 사역이 굉장히 많아 결혼하다 보면 그걸 놓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이 보금전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을 이것 때문에 결혼 안 한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의 관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즉 보금을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보금전파 사명을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금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성교사님들 가운데 여자 성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 보금 외국에 나가서 보금을 전하는데 자녀를 낳거나 남편이 있거나 하면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결혼 안 하시고 나가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이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바울은 에베스 5장 31절에서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아무것도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 전수에서는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요즘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은 자유야 선택이야 안 해도 돼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 결혼 안 해도 즐길 것 다 즐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구속받기도 싫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기 때문에 챙길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결혼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자신이 구속당하게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자녀를 양육하기도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양육 쉽지 않습니다 저도 키워보니까 자녀가 셋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큰애는 벌써 이제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저보다 키도 더 커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품안의 자녀가 아니야 딱딱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막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그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제 논리가 여러분 안 통해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장애 안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들 모두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아닌가요? 자녀도 키워야 되고 내가 여러분 구속당하면 어떡해? 손해보기 싫은 거죠 내가 즐기끈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들 구애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구속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만들어 놓으신 신속한 결혼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결혼 안 하면 좋은데 막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분위기 그러게 특별한 보금전파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신자라면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한 보금전파 사명 선교 사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본래 로마 교황층 소속의 사제였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 알죠? 마르틴 루터 본래 여러분 로마 교황층 소속의 사제였습니다 신부님이었어요 그런 그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종교개혁에 동조를 하였던 당시 카타리나 본보라라는 수녀와 결혼까지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요 사제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금지했던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수녀와 본래 교회 전통에 따라 신부와 수녀는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아져 있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루터가 보기에 성격은 결혼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성격을 읽어봤더니 이거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성경적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는 본래 신부 출신이었지만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격의 결혼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겼기에 신이 자신이 결혼을 한 거예요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을 하도록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도록 바로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의 의미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라고요? 보완적인 관계 즉 어느 누가 우위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하고 한쪽이 없으면 어느 쪽도 완전하지 못한 사이가 되기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가 바로 이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돕는 관계가 그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완전히 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에 여러분 이 팥이 있어야 되겠죠? 붕어 모양의 여러분 이 풀빵에 팥이 없으면요 이 붕어빵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팥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빵과 팥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보완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 단순히 헬퍼로서 그냥 조력자, 조사 나를 도와주는 가방 못지 그 정도로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게 배우자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을 돕는 조수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특별히 유교 문화에 찌든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왔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상한 남편이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두 얼굴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회자들이 다 속는 거예요 어떤 중식자로 세워졌는데 아내를 구태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 그걸 봤어요,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물론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막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인 돕는 배필을 근거로 해서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조수다 그렇게 여기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돕는 배필이 없으면 불완전하기에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내가, 내가,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돕는 배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돕는 배필의 관계인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21절부터는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 21절로 22절을 보세요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즉 여우와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배필을 주셨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애를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자와 결혼했더라도 여러분 결혼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서 주신 거예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사람인 줄은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후유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속았다고 하면서 AS가 있으면 AS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라고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 챙기는 게 있어요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주례를 여러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결혼 주례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혼의 위기가 있잖아요 이혼의 위기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 부분들은 여러분 그분들을 꼭 만나요 이야기를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들도 들어줘야 될 입장이 있고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남자의 갈비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잖아요 말씀만으로 천지만문을 창조하셨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로는 남자와 여자가 본래 서로 한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이래요 한몸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아담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배우자인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어떤 말이냐면 이는 내 뼈 가운데 출고의 뼈가 바로 당신이고 내 살 중에서 출고의 살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재정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가정 여러분 가정 들어보셨죠? 그러기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조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 이후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가정 때문에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 때문에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교회 하나님이 친히 다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여러 조직과 단체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도 있고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굉장히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군대도 만들었죠 우리 인간이 회사도 만들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는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손을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떠한 조직보다도 이 가정과 교회만큼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위기잖아요 위기 나라가 지금 위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겠죠 자기 자녀에게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정을 잃으면서까지 직장일에 매달리고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자신의 욕심에 앞선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즉 이기심의 반로라고 해야 될까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후에 모두 결혼을 한 이후에 아무리 바쁜 일들이 생기더라도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 어쩌면 결혼 주례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다 주례해주고 싶지만 사정상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주례사처럼 들려진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24절 2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즘 가정은 부부관계보다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우선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부부관계보다도요 부모와 자녀가 우선이에요 실질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뭘 사자고 하면 그걸 사게 돼 있어 그럼 백화점 같은 데 가봐도요 이 자녀들 여러분 마음을 녹여야 돼 자녀들 여러분 잘합니다 이 자녀들 왜 자녀들을 여러분 잘 꼬시면 부모님들의 여러분 주머니가 열리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제 노후가 되었으니까 나이도 이제 작년이 되었고 중년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단독주택 가서 살고 싶다 단독주택이 좋겠다라고 하지만 자녀들이 그걸 반대하죠 아파트에 가자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단독주택 가고 싶지만 아파트로 가요 나는 세단을 사고 싶은데 자녀들이 S-NUV를 계속 강조를 하면 자동차도 여러분 달라져요 다 여러분 자녀 중심이에요 뭐든지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기 분들은 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자녀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셨기에 부모는 자녀의 인생까지도 책임지려고 해서는 곤란하고 주님이 친히 자녀를 이끌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더라도 그 자녀보다도 자신의 배우자를 더 우선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면 배우자를 놓치죠 에베소드 6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바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전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해줍니다 순서가 여러분 중요해요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러기 아빠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여러분 기러기 아빠 들어보셨어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는 한국에서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부인과 아내의 아이들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 뒷바라지를 하는 아버지들을 가리켜서 기러기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기러기 아빠 사랑방이 있었어요 한 열 명이 모이는데 이분들 자녀들은 다 호주에 가 있고 아내와 함께 캐나다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고 유럽에 가 있고 남편들은 여러분 직업이 다 좋아요 의사고 치과 의사고 한전에 다니고 공직자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게 타인의 입장에서 그런 가정이 돼서 뭐라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자녀의 미래가 중요하더라도 부부가 떨어져서 수년 동안 지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녀가 아무리 교회도 부부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반대를 할 텐데 묻지 않고 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선 떠남의 원리가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떠남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24절 상반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라고 표현되었지만 마태복음 19장과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이 남자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 남자라고 나오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결혼한 자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아담과 여자 모두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시 아담과 하와가 없었죠 첫 인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봐도 후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떠난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하는데 어떤 뜻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부모랑 멀리 떨어져서 살라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선 경제적인 떠남이에요 경제적인 떠남 성경의 원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가정에 승계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는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죠?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죠? 서양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여러분 보내고 나서 졸업시키면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서양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주들까지 다 봐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부모가 여유가 있고 부유하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부유함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어찌되었든 간에 경제적인 독립, 떠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떠남이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겠죠 우선적으로 부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정서적인 떠남을 말합니다 정서적인 떠남 결혼 후 부부는 상의할 일이 생기면 부부가 상의하고 기도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무작정 결혼 중과 같이 부모에게 일일이 상의하고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되죠 즉 마마보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랑 상의할 문제를 굳이 여러분 막 집에 가가지고 엄마, 엄마 하면서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배우자와 상의하고 그 후에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순서가 뒤바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떠남의 원리입니다 부모로서도 자신의 자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냥 부부가 잘 살아가도록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격려만 해주시면 돼요 코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간섭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내가 키운 자녀인데 하면서 섭섭함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교심하다 여러분 생각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는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연합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이제 한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몸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한몸이 뭐예요? 한몸? 여러분 부부가 두 몸이잖아 어떻게 한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몸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픔과 기쁨까지도 나의 아픔과 기쁨처럼 느껴지는 정서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팔에 통증이 생기면 온몸이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실제적으로 팔만 아프지 않고 전반적으로 몸이 다 아프잖아요 제가 이전에 여기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가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빼려고 안 돼 일주일 내내 여러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가시법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운전할 때도 여러분 신경 쓰이고 잠잘 때도 신경 쓰이고 한몸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정말 한몸이 되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가 배우자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처럼 느껴지는가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상대방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운 한몸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표현하면서 바로 한몸이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신뢰해야 돼요 상호간에 믿는다면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겠죠 처음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이 무엇인지 알죠? 상대를 바라봤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죄책감이잖아요 즉 남편은 아내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 이후에 뭐라 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맞벌이가 많죠? 결혼을 하게 되면 맞벌이가 많아요 딴 주머니 찬 가정들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머니를 다 열어야 돼 야 우리 연봉이 얼만데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로따로 여러분 재정관리하고 그게 여러분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상호신뢰가 바탕에 대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되도록 대화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대화를 진짜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각자 나름대로 바쁜 생활을 하겠지만 바쁜 생활을 여러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대화를 많이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 요즘에 맞벌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빠요 여러분 남자 이제 다 바빠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 자주 만났던 관계도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으로 대화를 단절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섬일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 주름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기에 세상 불신자들과는 달리 우리 기독 청년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귀에 위해서 기도합니까? 청년회 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 중학생 때부터 했어요 중학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막연하게나마 아 이런 자매를 만나면 좋겠다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안 한다면 직장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직장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여러분 정말 이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종치는 거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을 안 하겠다? 그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해놓은 그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여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일까 이제 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내가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면 결혼이 유구될 수는 있겠죠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늦을 때가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이 배우자가 누구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